피터사이즈님이랑 콜라보한 무신사 스탠다드 파라슈트 팬츠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재고가 없어서 매장 픽업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강남점에 30사이즈 재고가 있어서 한번 입어보러 갔다가 구매까지 한 그런 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터사이즈님이랑 협업했다는 그런 택이 달려 있고요 YKK 부자재 이런 거 썼다 이렇게 택이 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지퍼도 중요하죠 급할 때 빠르게 내려야 할 때가 있으니까 YKK 지퍼입니다 이 똑딱이도 아무튼 뭐 좋은 부자재 썼다라고 아까 택에 기재되어 있죠 이 똑딱이도 이것도 많이 써야 하니까 퀄리티가 좋아야 되겠죠 허리는 보시는 것처럼 밴딩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걸로 더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와이드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거 자체도 좀 와이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와이드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걸어가지고 굉장히 뭐 실용적이고 편의성 좋게 만들어져서 아 저도 이제 못 참고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뽀대로 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뭐 손바닥 쫙 펴서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이 정도면 수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갑이나 이런 거 핸드폰 충분히 들어가고요 뒷주머니도 뭐 단추 없이 이 정도 들어가긴 합니다 이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밑단 스트링 이거 참 중요하죠 바지 제가 또 다리가 긴 편이 아니라서 무조건 이게 그 신발 뒤꿈치에 깔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 떠나서 그 깔린 거 계속 신고 다니다가 집 안에 두기 좀 그렇잖아요 매번 빨 수도 없고 얘만 뭐 특별하게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렇게 조여서 입고 있습니다 스트링 있는 바지들 자 무신사 스탠다드 강남 피팅룸이고요 상의는 무탠다드 블루종 입어봤습니다 일단 팬츠도 스트링 안 조여 놓은 상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덮인 스카드 올리브도 이쁘죠 이렇게 미니멀한 블루종이랑 같이 코디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너무 뒤꿈치에 밟혀가지고 결국 밑단 스트링 조인 상태로 노스페이스 고어텍스랑 같이 입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팬츠는 거의 만능 같아요 단순히 블랙 색상을 떠나서 너무 과하게 와이드하지도 않고 스트링을 조여도 풀어도 자연스러우며 면이랑 나일론 홈방 소재여서 그런지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 강남은 대기가 많아가지고 피팅룸 앞에서 번호 입력하셔서 대기표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라에서 데님 자켓 입어봤는데 지금 날이 더워져서 곧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오버핏 핏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파라슈트 팬츠랑도 잘 어울리죠 각각 3가지 다른 재질 다른 결의 아우터 매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요즘 입기 편한 팬츠로 무신사 스탠다드 피터 파라슈트 팬츠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